바로 이 맵 갑니다. 금방 깹니다 이제. 한 3번? 이제 두 번 남았어요. 마지막 한 번. 못 깨도 깨도 하긴 할 거예요. 깰 때까지. 재현장.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. 내가 이 정도였더니. 겨우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. 아. 점프 안 됐어. 너무 어려운 루트를 선택했나. 지우 노트로 해야겠구만. 대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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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. 아. 나 똑같이 죽었네. 대점프. 대점프. 야. 또 여기는 높은 곳이라 대점하면 죽는구나. 아. 10분 안에 깨고 10분. 와. 10분. 10분으로 잡고. 아. 여기가 점프가 진짜 잘 안 된다. 내려올 때 이게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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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. 아. 단순한데. 배비. 어렵네. 생각보다. 배비 걸려도. 이딴 배비 걸려가지고. 아. front. 되 진짜 큰, 오리 sweet하는 brows 005. 와. 131 소연함. 앗. unveil. 아. 아, 트. 아 뭐하냐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냥 달려도 될 것 같기도 하네 근데 하던 방식대로 가겠스 뭐하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시다 갑시다 이건 또 목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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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좀만 기다리세요 깹니다 점프가 점프가 점프 위치가 안좋았어 스피도 올걸 뒤늦게 놀았네 아이씨 분명히 점프를 올렸단 말이요 어 살짝 걸려도 되긴하네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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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5분 지난 것 같네요 10분 내에 깬다고 한다며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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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점프 좋아좋아 좋아 아이고 죽힌 게풀 아무리 점프를 눌러도 나가지가 않네 나가지가 않아 아아 아아 점프이 좀 낮았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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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또 좋구만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너무낫게 점프했다 너무 의식했다 아 2분 남은 것 같은데 내가 말했는데 내가 말하는 약속은 지키고 싶은데 뭐야 아 이렇게 고전할 줄은 몰랐는데 진짜 뭔가 의도치 않게 잘 왔는데 점프가 안됐는데 걸어갔는데 지나가져가지고 이제는 여기가 걸리네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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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가 왜 안되는겨 점프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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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죽는 데에서만 죽어. 와이와이와이 안 되겠다. 저기 그냥 대점프 해야겠다. 그러면 되겠다. 그러면 될 것 같아. 될 것 같아. 역시 되는군. 아 잠깐만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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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터득했어. 터득했어요. 망했어요. 어쨌다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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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거야. 쨋 14분을 했네요 총